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문제 중에서 마지막 과목입니다. 건설안전기술과목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계과목과 건설과목은 점수를 좀 많이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1번 유해위용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옳지 아니한 것은 유해위용방지계획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것이 생각이 나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한 다음에 첨부서류 제출할 때 첨부해야 될 수류가 뭔지를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에 관련되는 거죠. 13가지의 제조업종이 나왔었는데 이 13가지 제조업종의 종류도 물론 알아두셔야 되겠지만요. 그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 되는 13가지 업종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계기구 설비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고 세 번째는 건설공사죠. 건설공사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게 암기법으로 지상에서 3일 운동하니 교량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암기했던 것을 기억나시죠? 뭐 비중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지만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될 첨부서류가 나옵니다. 첨부서류도 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첨부서류가 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암기법만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공한 조직은요. 서로 연대를 잘 해서 관리비는 투명하게 공개해 주고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라 했습니다. 자, 전체 공정표 그리고 조직표를 얘기하고 연락 및 대피 방법이죠. 자, 안전보건 관리비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공사 개요서도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주변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하면 된다 했습니다. 사실은 도면에 관련된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배치에 관련된 도면이 있습니다. 기계, 설비, 배치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을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구나 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지금은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한 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를 한번 볼까요?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주변과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은 포함됩니다. 공사 개요서 들어가죠. 공개, 전체 공정표, 전공 들어가죠. 작업 인부의 배치를 나타내는, 사실은 기계 설비의 배치를 나타내는 게 있었지만 그것도 삭제되었고, 작업 인부의 배치는 더더욱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혹시라도 아직 미비하신 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고요. 실기 필답형 문제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2번입니다.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거푸집에 관련된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푸지라는 것은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처음에 반죽이 되면 이렇게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떤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생이 다 돼야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형태를 유지해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는 거푸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거푸집을 해체한다는 겁니다.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사항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평부제의 거푸집은 연직부제의 거푸집보다 빨리 떼어낸다. 잘못된 내용이죠. 중요한 겁니다. 연직부제를 먼저 떼어내고 수평부제를 나중에 떼어냅니다. 이 내용은요.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힘, 하중을 어느 것이 많이 받느냐. 하중을 많이 받으면 뒤에 떼어내고 거푸집을 해체하더라도 하중을 적게 받는 것은 먼저 떼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직 거푸집은 거푸집을 떼어내더라도 하중이나 힘을 덜 받겠죠. 주로 이 수직, 즉 연직부제라는 것은 기둥이나 아니면 벽을 얘기합니다. 거푸집을 해체하더라도 큰 하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평부제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보나, 스라브가 있겠죠. 이 보라든가 스라브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을 해체하게 되면 휘어지려고 하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해체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해체된 거푸집이나 강목 등에 박혀있는 못이나 날카로운 돌출물은 촉시 제거해야 되겠죠.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은 맞습니다. 상하 동시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에 맞습니다. 이 내용은 굳이 거푸집 해체 작업이 아니더라도 비계작업이나 다른 작업에서도 상하 동시작업은 위에서 물체가 낙하함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연락을 취하면서입니다. 네, 오탄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작업을 해야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상하 동시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위에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붕괴 사고라든가 아니면 낙하에 의한 자재가 떨어지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의 출입 금지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